서울 온누리교회가 인천 영종신도시의 지교회를 창립하고 어제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. 대지 2천여 제곱미터에 연면적 3,200제곱미터, 지하 1층,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온누리교회 영종캠퍼스는 사업가 전영환 회장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. 전 회장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면서 11조 차원으로 교회를 건축해 온누리교회에 헌납했습니다. 온누리교회의 이재훈 담임목사는 전 회장의 교회연납에 대해 자원하는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한글자막 by 한효정